그냥 자연스럽게 쓰지 않습니까 우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가질 때 진짜 우파냐 그런 질문을 한 번 던져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좌우익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국가를 구성하는데 대결구도가 이제 우파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우파가 누군가라는 부분을 오늘 한 번 다루더라도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방송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니까 이런 글이 올라 있습니다 우파가 갈라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갈라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갈려지고 또 윤대통령을 두고도 갈라지고 선거를 두고도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갈라지는 사례를 쭉 소개했는데 긴 글의 나머지 부분은 다 제외하고 소위 우파의 분열 이 부분을 민경욱 전 의원이 글을 올렸거든요 또 한편 글을 올린 것이 좌파가 우리를 극우라고 합니다 기존 우파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런 얼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정통 우파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사실 한국은 극우가 거의 없죠 인종주의적인 성격 이 강한 상대방을 이제 곤혹 쓰는 상황에 내몰기 위해 가지고 극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극우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우파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저마다 의견이 있을 겁니다 오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저한테 당신은 우파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반공 이런 단어도 떠올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우파라는 것은 일단 정직함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등목 을 차지할 것 같아요 좌파는 그냥 거짓과 동의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항상 거짓말을 하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거짓말이 많다 라는 것은 그쪽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직함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등목으로 자리잡은 정직함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몫을 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은근슬쩍 그냥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삶의 등록인 거죠 정직한 사람들은 대개 성실하지 않습니까 건면하고 그리고 진실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얼중얼 그렇게 궁시렁 궁시렁 안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우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달라고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공짜 점심 무임성차를 체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파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립자존 정신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삶의 근간이자 토된 거죠 자립자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내 자식들을 거두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립자존이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 간하고 여러분들 우파하고 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양반이 사입이 우파인가 아니면 진짜 우파인가를 구분해 보시려면 가장 먼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정직인 것이고 성실인 것이고 건면인 것이고 남한 게 폐에 끼치지 않겠다 자립자존하겠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공짜 원하지 않겠다 자기가 이런 저질러 놓은 일을 세금 내가 해결해 달라고 그렇지 하지 않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들은 그냥 그렇게 막 엉겨붙어 달라고 이렇게 안 하죠 일단 우파적 책재가 강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한일관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제국주의가 풍미하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그 제국주의 시대에서 어떤 사람은 침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략을 당했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저 세상으로 갔다 그 후손들 함께 뭡니까 자꾸 여러분들 뭐죠 사과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하고 조상들은 다르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거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우파는 그게 좌파들하고 구부를 할 수 있는 좌파는 머리끝부터 이런 발끝까지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여러분들 탈취할 수 있으면 모든 거짓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20세기 100년의 좌파들이 여러분들 보여준 행태이지 않습니까 내 몫은 내가 챙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몫을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거를 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우파라는 것은 사적재산권 사유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 것하고 남의 것을 구분을 뚜렷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재산권이 일종의 기본권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권 내 기본권도 침해되어야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기본권을 또 침해하는데 전혀 여러분들 그런 데에 대한 결사 반대하는 거죠 그럼 대개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중요한 세력들이 뭡니까 국가권력이지 않습니까 국가권력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계하고 불신이 있는 거죠 우파는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저렇게 하지 저 양반이 진짜 뭘 목표로 하는 거지 국가권력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우파는 굉장히 중요한 등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들 반대하죠 그래서 우파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작은 정부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악한 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직시하기 때문에 인치에 반대하고 법치 법의 지배를 따르는 것을 굉장히 찬양하고 찬동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연결된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여러분들의 인생관 체계관이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일관되게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대할 수 있는 거죠 정치사회경제문제 이런 부분이 전혀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그구라는 용어를 쓰고 당신이 진짜 우파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경욱 전 의원 글을 읽으면서 좌우익이라는 그런 개념을 맹확히 구분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맹확히 하는 일뿐만 아니고 세상을 반듯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파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한 정리정돈을 맹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투자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를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힘든 겁니다 정권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혼탁하고 내부정보를 위해서